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복동 가구직위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예전 영상 중에 단수 옷장 등 서랍이 닫히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랍 내일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앞전에 네일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는 이렇게 3단 네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6 빼가지고 이건 이렇게 뺄 수 있어서 3단 네일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3단 네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3단 네일인데 광폭이 좀 널룹죠. 광폭 네일이라고 좀 무거운 서랍장이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합니다. 서랍이 큰 서랍이나 이런 데나 보시면 알지만 광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렌지대나 이런 데 좀 무거운 걸 올려놨을 때 주로 사용하는 네일입니다. 광폭 네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3단 네일이죠. 이것도 이걸 빼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네일인데 이건 2단 네일입니다. 2단 네일인데 이것도 이렇게 쭉 빼면 2단 네일인데 조금 밖에 안 나오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랍 중에 넣었을 적에는 여기까지 닫히기 때문에 이건 좀 빼기 어려우니까 일단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2단 네일입니다. 이건 3단 네일이고 3단은 나오죠. 이건 광폭 네일이고 그리고 이건 철네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저렴한 서랍장이나 사용하는 건데 철네일입니다.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네일이 고장 났을 적에는 이 사이즈의 치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있는 서랍장에 부착되어 있는 네일 사이즈를 여기를 알면 됩니다. 이 치수를 정확히 재가지고 이 사이즈대로 선택해야지 예를 들어서 좀 적은 걸 샀다던가 긴 걸 샀다던가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꼭 참고를 하십시오.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에도 있지만은 또 주변에 가구 철물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철물점에는 이게 없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3단 네일은 이렇게 빼시면은 서랍이 여기까지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보이기 때문에 빼하면 빠집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서랍장을 쭉 빼시면은 보시죠? 이것만 딱 건들면은 올리면은 이게 쭉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이건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2단 네일을 한번 보시죠. 3단 네일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2단 네일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2단 네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 났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서랍을 쭉 뺍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장치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2단 네일은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못 빼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드라이버로 넣어서 하면 되는데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밑에 여기 보면은 못이 두 개 딱 달려있습니다. 얘는 여기 하나 둘 앞에 두 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여기 걸 도라이바나 충전드릴 도라이버가 있습니다. 여기를 빼시면은 한번 제가 빼 보겠습니다. 빠지죠? 이 피스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저쪽도 빼야 되니까 이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빼면 들어집니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빼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한쪽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 한 다음에 뺏을 적에는 고장이 났고 고장을 고쳤을 경우에는 다시 또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여기다 못 그 자리에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 도라이바라도 되니까 이 도라이바라도 되고 전동들이 있으면 빠르기 때문에 전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네일 자체가 고장 났을 경우 오래 쓰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치수를 사셔야 됩니다. 이 자루를 딱 재 봐가지고 하셨으면은 고장 났을 때 여기를 빼면 됩니다. 이거요. 이렇게 빼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것도 교체해야 되고 이것도 옆에 보시면은 이게 쭉 빼다 보면 못이 있습니다. 여기 못이 있고 또 이렇게 닫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같은 네일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구멍이 맞습니다. 여기를 두 개 빼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같은 사이즈를 하셨으면 박을 때도 그 자리에다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를 사셔야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설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를 사셔가지고 칫수분에 맞는 사실을 사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